나 찌꺼기랑 일 안 하는 거 몰라? 아니, 저기요. 그거 다 들리는데. 나 어른 사람이라 일 못 한다고. 아니, 그렇게 됐어. 아니, 어른 보고 찌꺼기라니. 아니, 나이 어린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. 뭐라고요? 별 얘기 아니에요. 일 시작할 거야. 생각 있으면 학주 형네 창고로 와. 7시까지. 보고. 아니, 저 아가씨 너무 싸가지가 없네.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. 착한 애 아니죠. 상처는 내가 더 많아, 인마.